이 섬에서 짜장을. 이거 뭐. 우리 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틀 저녁에 식구들 다 모였는데 이제. 항우는 부산이잖아. 이건 부산 스타일로 내가 한번 물어갈게. 이건 부산 스타일. 항우에 국물이 들었네 여기. 회에 김치 이렇게 먹어요? 부산은 이렇게 김치에. 항우야 고맙다. 맛있어 보입니다. 진짜 참기름 찍어먹고 맛있다. 짜장면 어때요? 맛있어. 연희야 물어봐 오빠 먼저 가져갈게.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너 얘는? 아이고. 먹어도? 너무 많아. 항우야 고맙다. 짜장면 맛있어. 이거 맛보다 정성이잖아. 한 2시간을 준비했어. 계속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출장을 좀 더 넣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딱 맞아요 단위. 짜면 안 되거든. 출장을 자기 소를 쓰러 갈 때 가져왔대. 이번에 드라마를 그 예칼이 셰프 예칼이네. 중화야 뭐야. 중화 중화야. 중화하면 주방장이죠. 근데 할머니도 해드리면 진짜 좋아. 충장 좀 남았잖아 그쵸? 응 남았어. 윤희 짜장처럼 야채만 얇게 다다다닥 해가지고.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가 안 좋으시니까. 숟갈로 마실 수 있을 정도 알지? 윤희 짜장 다다닥 해가지고.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지. 왜냐면 다 이른 이 넘으셨어. 꼭 해드리자. 1 2 3 6 8 10 10